첫 번째 시간인 업체에서 마스 계약을 하기 위해서 MSC를 통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업체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승인받은 세부 표명에 대해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단계만 업체에서는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요청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아까처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요청에 대해서도 순서는 시스템 개요부터 계약 요청, 그 다음에 계약 관리로 있는데 앞부분에서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은 건너뛰고 개요 부분은 건너뛰고 설명 안 했던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요청에 대해서 계약 요청은 계약 체결을 위해서 실제로 계약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단계는 기본 정보, 계약 규격, 가격 정보, 심사 결과 확인, 가격 협상 이런 세부 단계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심사 결과를 기존에 마스 계약을 했던 품목, 재계약 품목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가격 협상 요청을 한 다음에 심사 결과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에서는 그 부분을 자동 계산된 거 확인해서 적격 여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격인 경우에는 가격 협상을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품목인 경우는 기초 가격 작성 단계가 추가되지만 재계약 품목인 경우는 바로 가격 협상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때 협상 기준 가격은 기존에 계약해서 납품했던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기준 가격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협상 가격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초안 작성해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품목 추가는 똑같이 마스처럼 계약 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새로운 품목, 신규 품목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요청에 대해서 프로세서를 아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재계약 품목과 신규 품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재계약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계약 요청을 해 주시고 바로 협상 가격을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협상 기준 가격이 기존 실적을 통해서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협상 가격을 바로 제출해 주시면 그 협상에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계약서 초안을 계약관이 송신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업체에서 계약서 응답을 해 주시면 바로 계약 체결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질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품목인 경우에는 한 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공고서를 선택해서 계약 요청하신 다음에 업체에서는 기초 가격 자료를 제출하시고 청에서는 그 기준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기초 가격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협상 가격 제출하시면 기초 가격을 작성한 걸 기준으로 해서 협상 기준 가격을 저희 청에서 계약관이 작성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끝나면 가격 협상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계약서 응답해서 계약이 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단계가 추가된다는 거 신규 품목은 그래서 업체에서 재계약 품목과 신규 품목을 MSC로 한꺼번에 계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품목이 계약이 체결이 된 다음에 신규 품목은 수정 계약 형식으로 해서 추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신규 품목은 나중에 이렇게 협상을 하신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계약 요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 공고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기존 여러분이 마스 공고 확인할 때 종합 쇼핑몰 업체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종합 쇼핑몰 메인함에 다수공급자 구매 공고에서 공고 확인하기 버튼 누르고 있어서 다수공급자 입찰 공고에 대해서 세부 품명으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세부 품명 번호를 알 때는 본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공고일 기준으로 검색하시던지 해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세부 품명 공고명을 여기서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 공고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찰 공고를 선택하시면 기존과 같은 똑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추가된 화면이 보일 겁니다 기존에 못 봤던 MSC 계약 요청이라든지 MSC 업체 정보 등록이라는 이 두 개 버튼이 추가된 게 보이실 거고요 이 공고 상세 내용에서는 반드시 공고서 상세 보기를 눌러서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계약은 이 공고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업체 정보 등록할 때도 자동으로 해당하는 품목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게 뭐뭐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체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업체 정보 등록 요청해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 할 때는 이 공고서를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서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MSC 계약 요청이 있고 MSC 업체 정보 등록이라는 게 두 개의 버튼이 보일 거고 추가로 보일 거고요 아래에는 구매 대상 물품 보기와 신청서 작성하기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버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SC 계약 요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앞 시간에 MSC 업체 정보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승인받은 세부 품명에 대해서 계약 요청할 때 계약 요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작성하기는 기존에 마스 계약할 때 나는 MSC를 통해서 업체 정보 등록한 것도 없다 했을 때 신청서 작성하기를 통해서 기존 방식의 마스 계약할 때는 신청서 작성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MSC는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MSC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MSC는 세금 계산서 정보가 없는 세부 품명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하기를 통해서 기존 마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MSC 계약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 보증금 납부 대상이 해당되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아니오를 통해서 MSC 계약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찰 보증금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마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니오를 누르면 MSC를 통해서 계약 요청을 진행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앞에서 승인받은 업체 정보를 했던 승인받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업체 정보 등록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이 보여줄 거고요 반드시 업체 정보 등록을 왜냐하면 업체 정보 등록은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계약 요청하는 시기하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업체에서 또 변경된 사항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업체에서 승인받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 요청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라는 거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세부 품명 선택하고 들어와서 업체 정보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체에서 승인받았던 규격부터 해서 제출 서류까지 해당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기일이 지났다 업체 승인받은지 업체 정보 승인받은지 꽤 지나서 추가되는 품목이 있다든지 하면 여기서 언제든지 수정한 다음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해 주시면 다시 승인받은 다음에 계약 요청을 다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나는 바로 승인받았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없다면 그러면 업체 기본 정보를 이제 계약 요청에서 기본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요청을 누리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확인 및 계약 요청이라고 해서 기본 정보부터 가격 협상 요청까지 이런 단계 세부 단계가 있고요 이 단계별로 진행 단계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를 누르면 업체 기본 정보가 나올 거고요 업체에서 계약 요청했을 때 나왔던 것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 담당자 같은 거 확인이 필요하시면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해당 세부 품명에 대해서 계약 요청하기 위해서 체크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선택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면 입찰 참가자객 및 심사 리스트가 자동으로 평가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 여부가 우측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개라도 X가 있다 그러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되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앞 시간에 설명했던 업체 정보 등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다시 승인하시고 승인받으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상 없다? 그러면 계약 기본 정보 저장 눌러 주시면 됩니다 품명별 세부 서류 및 심사 항목 밸브류 이렇게 쭉 설명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샘플로 이게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승인밸브, 체크밸브에 대해서 필수 서류가 뭐고 제출 서류가 뭐고 선택 서류가 뭐고 심사되어서 항목이 뭔지 입찰 공고서를 기준으로 이 MS 시스템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샘플입니다 그래서 볼 웨브, 이거는 세부 품명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건너뛰겠습니다 계약 구격을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아까 앞에서 확인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상 없으면 저장하고 들어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 구격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 구격에 대해서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구격의 탭에서 계약 구격 탭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엑셀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MS 시 업체 등록 규격에 대해서 업체가 등록한 이 규격에 대해서 엑셀 다운로드를 받아서 엑셀로 해서 한꺼번에 쭉 입력해서 엑셀 업로드해서 파일 선택해서 엑셀 업로드를 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엑셀 작성하실 때는 꼭 그 엑셀 안에 있는 서식을 꼼꼼히 확인해 주셔가지고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업자본의 이런 다시 같은 거를 입력하시면 오류가 나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엑셀을 등록 업로드 하시면 만약에 여러 건이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실적 체크 여러 건 이렇게 등록하면 여러 건이 보일 겁니다 보이면 실적 일괄 체크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체크를 눌러주시면 이 세부 품명 단위로 납품 실적을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 MSC가 세금 계산서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쭉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실적이 없는 상품을 일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 규격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규격을 앞에서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일괄로 하신 거고 단건으로 계약 규격을 등록하는 방법은 이 추가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업로드 밑에 보면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단건으로도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식별 번호를 검색해서 찾아서 하시는 방법 아니면 계약 규격을 보시고 바로 선택해서 하시는 방법 그래서 선택하고 추가 등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건도 등록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격에 대해서 각각 앞에서는 엑셀에서 엑셀 양식으로 예를 들어서 수량이라든지 원산지 정보 그 다음에 납품 공급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엑셀을 통해서 입력을 했다면 이제는 수기로 하나씩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납건으로 이렇게 할 때는 몇 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런 게 편하겠죠 여러 건일 때는 엑셀로 하시는 게 편할 거고요 그래서 추가 버튼 누르면 또 세부품명 또 추가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추가가 될 거고요 삭제하실 때는 삭제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원산지 입력할 때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꼭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입찰 공고서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체크해 주시면 체크가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 예를 저희가 설명을 해놨는데 전자세금계산서 기반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진공청소기는 민수 판매 실적이 한 건 이상이 있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예 세금계산서 실적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 마스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격 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계속 가격 정보도 이렇게 엑셀 다운로드에서 등록된 계약 규격을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을 통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 엑셀 업로드 하시면 한꺼번에 해당 규격을 한꺼번에 일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해서 가져온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적용 내역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에 적용한 내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세금계산서가 동일 건에 대해서는 한 건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해제도 하신 다음에 적용해 주시면 수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꾸시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앞에 최저가격이라든지 채빈 가격, 가중평균 가격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시 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없으면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닫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가격정보 단건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일괄로 가격정보를 등록했는데 이제는 단건으로 각각 권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해당 권마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지 발행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지 가격, 업체 제시 가격 업체 제시 가격은 필수기 때문에 필수는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조격내역 클릭해 주시면 세금계산서 조격내역을 통해서 채빈 가격, 최저가격, 가중평균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부분 채빈 가격, 최저가격, 가중평균 가격은 입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품목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업체 제시 가격도 입력해야 되겠지만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채빈 가격, 최저가격, 가중평균 가격을 계산해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품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재계약 품목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서 들어올 건데 이런 것들은 이 품목은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적용돼서 재계약 품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협상 가격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이 납품 실적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재계약 품목인 경우는 가격 합목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협상 가격이 자동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 요청하고 바로 협상 가격 제출하셔서 가격 협상하시면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 품목은 그다음에 가격 정보 입력 계속되는데요 여기에서 가격 정보 등록할 때 가격 자료 양식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로 가격 정보에 대한 총괄표라든지 제출 규격별 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 다운받아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선택해서 가격 증빙 자료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서 계속 추가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가격 정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심사 결과 확인입니다 심사 결과도 해당 세부 품명에 따라서 어떤 세부 품명은 사전 심사 품목이 있을 거고요 어떤 품목은 적격 심사 대상 품목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 심사인 경우다 그러면 심사 결과 확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수 계산을 눌러보시면 해당 점수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 결과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사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품 실적 점수가 얼마가 됐는지 몇 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내역도 클릭해 보시면 적용된 세금 계산서 내역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재계산 누르면 재계산돼서 다시 반영 실적이 반영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업체에서 제출한 기술 정보 기술 관련해서 그걸 통해서 평가가 자동으로 돼서 점수가 보여질 겁니다 기술 인력에 대해서도 점수가 자동 산정돼서 보여질 거고요 생산 기술, 공장 정보 등록 여러 건이면 취소됐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됐던 기관들 복수로 계속 제가 있으면 다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은 다 합해서 점수의 판정에 들어가니까 부분 쭉 입력해 주셨던 것들이 점수를 기반으로 될 거고요 경영 실적 점수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점수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점수 그 다음에 신인도 점수도 직접 이렇게 자동 시스템이 평가를 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부 통과다 그리고 합격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상 없다 점수 결과 확인하시면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격성 평가 대상 품목이었다 그러면 똑같이 보이는데 이제 적격성 평가 항목으로 평가가 된 내용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점수 확인해서 확인 들어오시면 이렇게 경영 상태, 업체 상태, 통과 여부에서 관련된 입찰 참가 자격 및 심사 체크리스트가 쭉 체크된 게 결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다 이상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확인하고 들어오면 심사 결과에서 점수 계산해서 확인하시고 이제는 가격 협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내를 좀 해놨는데요 만약에 계약 요청에 신규 품목과 재계약 품목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 신규 품목 같은 경우는 기초자료 제출해야 될 게 두 건이라는 거고 재계약 품목이면 바로 가격 협상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 협상 제출하는 걸로 협상 가격을 제출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게 열쇠 품목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품목이 어떻게 진행된지 여기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다 적격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신 다음에 이상 없으면 확인을 체크해 주시고 이제 가격 협상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했듯이 재계약 품목인 경우에는 가격 협상 요청을 누르고 바로 협상 가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규 품목이면 가계 협상 요청하고 기초 자료 협상 기초 자료 제출하는 쪽으로 별도로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진행이 달라진다는 거 신규 품목과 재계약 품목이 달라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협상 가격 제출입니다 바로 협상 요청하신 다음에 여기서 가격 협상 요청하신 다음에 재계약 품목이면 바로 가격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가격 제출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적격성 평가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건밖에 없다 그러면 한 건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적격성 평가 번호 클릭해서 이제 협상 가격 제출하면 되는데 협상 가격도 해당 세부 품명의 식별번호 여러 건이다 해당 규격이 여러 건이면 세부 규격이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고 각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협상 기준 가격 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금 조사된 가격이 어떻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격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계약 품목은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상 가격 제출하실 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입력하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에 샘플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샘플 다운로드 엑셀 양식을 다운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식별 번호에 대해서 이 각각의 일회 납품 요구 금액이라든지 각각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엑셀을 통해서 한꺼번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을 양식을 다운받아서 파일 선택해서 엑셀을 첨부하시고 일괄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가격 자료 제출하실 수 협상 가격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각각 한 건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건씩 하는 방법은 협상 가격 단건 등록에서 이렇게 각각 건에 대해서 가격 자료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 입력을 하고 쉬고 그러면 다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일괄 입력하던 건건 입력하던 해서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신 다음에 이상 없으면 제출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협상 가격 제출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스 기초 자료 제출 요청이 만약에 이 협상이 저희가 MSC는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격 협상은 5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시도했는데 가격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러면 기초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기초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일이 지났다 가격 협상한지 근데도 업체가 협상은 가격을 안 써내거나 협상이 안 됐다 그런 경우에도 기초 가격 제출 요청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협상은 5번까지 가능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자료 제출해야 될 경우입니다 기초 자료 마스 MSC 기초 자료 제출은 MSC 기초 자료 제출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고 기초 자료 작성 여부가 제출 여부가 보일 거고요 해당 문서 번호를 체크하고 클릭하시고 들어오면 기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단건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금액을 이렇게 한 건씩 각각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일괄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등록은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엑셀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선택을 해서 일괄 입력하시면 되는데 거래처별 거래 내역이라든지 가격 자료 제출서 이 부분은 낙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씩 등록했을 때라든지 일괄로 등록했을 때도 등록하신 다음에는 이 거래처별 거래 내역이라든지 가격 자료 제출서를 확인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해서 각각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전송을 눌러주셔야지만이 이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건으로 할 때는 쭉 이렇게 1번, 2번 하신 다음에 6번을 해서 쭉 하시면 6번, 7번, 8번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괄일 때는 3번 엑셀 다운로드해서 엑셀 작성하신 다음에 파일 첨부해서 일괄 입력해서 저장, 전송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끝나면 협상 가격이 제출해서 가격이 협상까지 끝나면 바로 이제 기존의 마스처럼 저희 청계약관이 계약서 초안 작성해서 업체로 계약서 송신할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계약서 확인해서 이상 없다 그러면 동의하시면 계약서 동의서 제출하시면 최종 계약서가 나갈 겁니다 계약 관리입니다 계약 관리는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는 품목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계약 건에 대해서 이제 품목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러면 50일이 지나야 되겠죠 계약 체결이라든지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다음에 세포 품명을 새로운 품명에 대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MSC 심사 확인 후 협상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가 거기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기존에 계약된 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세포 품명이 있다 예를 들어 수문밸부다 그러면 이 수문밸부 이 계약 건에 대해서 수문밸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문밸부 체크하고 체크를 하시면 동일하게 이제 MSC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했던 계약 요청 절차 있죠 그 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쭉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앞에 가서 전체 흐름을 보며 설명을 드리면 업체에서 기본 정보 대학 규격 가격 정보 심사 결과 확인 가격 협상 요청 이 단계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품명 추가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계약 관리는 세부 품명을 각각 추가할 때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 MSC 업무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존의 마스하고 똑같은 규정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MSC는 기존의 마스는 여러분이 절차가 좀 복잡했잖아요 이러한 쭉 절차가 신청하고 검토받고 승인하고 또 신청하고 제출하시고 검토받고 승인하고 이런 반복된 절차를 쭉 했다면 이 MSC는 이런 절차를 통한 게 아니고 똑같은 마스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좀 업체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업체 정보 관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업체 정보 등록을 해놓으신 다음에 수시로 해서 승인 요청을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여기서 제출하고 승인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진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승인받아 놓으신 품목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 가서 계약 요청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기존의 마스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만 절차만 이렇게 좀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라고 저희가 업무를 용어를 붙였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부 절차를 가지고 설명해 보이면 크게는 업체 정보 등록하는 거하고 MSC 계약 요청 부분으로 꼭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MSC 업체 정보 등록은 업체 정보를 업체가 작성을 해서 그래서 규격부터 뭐 인증 특허 정보 기술인 정보 이런 것들을 쭉 다 입력하시고 서류도 전산으로 제출하시고 그런 다음에 업체 정보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지원센터에서 업체 정보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승인이라든지 또는 반려를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단계별로 진행 단계는 여러분이 이 업체 정보 할 때 등록했던 대표자 이동전화 번호로 SMS 문자로 단계별로 안내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승인받은 게 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러면 계약 요청 MSC 계약 요청이란 걸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재계약 품목이냐 신규 계약 품목이냐에 따라서 좀 절차가 상이하다는 거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고 그냥 재계약 품목부터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주셔도 먼저 재계약 품목부터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규 품목은 수정 계약처럼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한 다음에는 품목 추가가 50일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일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 한꺼번에 재계약 품목과 신규 품목을 한꺼번에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죠 재계약 품목 같은 경우 절차는 입찰 공고서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셔서 계약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계약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세금계산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계약 보증금을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MSC로 진행이 불가하다는 이런 부분 안내한 게 제가 계약 요청에서 안내를 해야 될 거고요 이 계약 요청에 단계별로 쭉 진행을 하셔서 기본정보 확인부터 이제 협상 가격 제출까지 쭉 진행을 업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 품목이면 협상 가격 요청을 제출하신 다음에 협상 요청을 하시고 바로 협상 가격 제출하시면 이 협상 가격 제출함심과 동시에 기존 실적을 기반으로 협상 기준 가격이 작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작성하고 시스템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통해서 저희 청 계약관하고 협의가 될 거고 협상이 될 거고요 협상이 끝나면 계약수 초안을 계약관이 작성해서 송신하게 되고 업체에서는 계약서 응답을 통해서 최종 계약 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쭉 흘러갈 거고요 그래서 재계약 품목이면 협상 가격 제출을 바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신규 품목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 선택에서 계약 요청 정보를 쭉 입력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초 가격 작성이란 부분이 있어서 기초 가격을 먼저 제출을 업체에서 제출하시고 청에서도 기초 가격을 작성하시고 또 업체에서 협상 가격을 제출하시면 기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또 협상 기준 가격을 청에서 작성한 걸 가지고 협상을 체결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수 초안을 작성해서 계약서를 송부하게 되고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대해 응답을 하면 최종 계약이 체결화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마스 계약을 했던 업체인 경우에는 기존 방식하고 똑같은데 단지 절차상 한 번에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존 마스를 해봤던 업체 같은 경우는 MSC의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MSC를 활용하면 좀 더 업체가 원하는 시점에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쭉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기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한 질문인도 없으시고 대부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시간은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빨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맞추게 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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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